안녕하십니까 경두사입니다 오늘은 월드컵 축구 조편상 추첨했던 날인데 우리나라는 에치조로서 프로투컬 피파프리입니다 그루과인은 13위이고 가난은 62 이러한 나라까지에서 사태국이 에치조로서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루과의 가난이 어디에 있는 위치한다는지 한번 구글 어수에서 찾아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로투컬입니다 먼저 프로투컬입니다 유럽 쪽에 있는 끄트몰이 있는 나라 지침의 끝에 그 다음에 우루과인은 우루과인은 나미에 브라질이 어디에 있는 나라입니다 다음은 가나가 어디에 있는 나라 직접 해보겠습니다 가나는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 아프리카 속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포르투컬하고 우루과인은 우리나라보다 상위 랭킹이 있고 가나는 우리보다 좀 약한 나라로 보여집니다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지도로 다 찾아봤습니다 궁금해 주십시오 이제 다음은 가나가 감사합니다.